저는 컴퓨터 진짜 아껴요 정말 깨끗합니다 이건 보지 좀 고장일 수밖에 없죠 자 아무튼 금일에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금일에 방송은 데스티니 베타 데스티니 베타 빌드입니다 자 PVP를 할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총싸움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런 분들은 보시기에 매우 재미가 없을 수가 있으므로 안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자 아무튼 그래도 보실 거라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PVP, PVP 가겠습니다 똑같은 워터클래스고요 자 크루시블 매치를 가볼게요 컴퓨터를 하루 이틀 쓴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해봤는데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보드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 자 자기가 컴퓨터 되게 잘한다 있습니까? 4분의 2쪽 2인님 안녕하세요 자기가 너무 컴퓨터를 잘 알아가지고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다 자 그 먼지 쌓인다 뭐 그런 거 말고요 깨끗해 내 컴퓨터 완전 깨끗해 진실을 찾아 님 안녕하세요 내 컴퓨터 완전 깨끗해요 시모님 안녕하세요 자 청쌍 게임이기 때문에 청쌍 게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계속 말씀 드리고 있어요 아 또 그런다 또 그러네 자 이거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데 아무래도 저걸 하지 못할 것 같아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 방송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재부팅을 해야겠으면 재부팅을 재부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는 못 할 것 같고 재부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부팅이 일단 쌈마이하게 한 판 해보고 한 판을 일단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죠 재부팅할 수 밖에 자 또 여기는 안 끊겨 자 내꺼야 어어? 누구야? 자 샬리 먹으러 가야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종사 만족하는 분들은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 해보고 자 이번에 많이 끊긴다 그러면 재부팅합시다 재부팅 자 여기서 앉았다 이랬다 앉았다 오케이 지금은 괜찮아 나도 볼 수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가 아니고 이쪽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아무튼 우리 편이 우리 편에 적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느 아닌가? 오 온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여기서 한 명을 잡아오겠습니다 보세요 기압! 기아! 헤헤헤헤헿 하하하하하하 어머 누군가 온 것 같은데 네? 뭐야 얘? 뭐야 뭐야 왜? 뭐야 왜 이래? 아무튼 이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많이 보네 아이디가 왠지 낮이 많이 어디서 많이 보는 아이디 같아요 맨날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 것 같아 어디서 많이 본 낮이 있는 아이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쿠라 매직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항상 보지만 오케이 내 거야 하하하하 자 찰리를 먹으러 갑시다 찰리 자 일단 샷건탄 먹고 자 찰리를 내꺼로 만드는 겁니다 찰리는 내꺼입니다 자 찰리는 내꺼에요 응응응응 알파도 먹히고 무라보도 막히고 아주 난리 났구만 자 아무튼 알파도 먹히고 무라보도 아니 야 우리 편 왜 이렇게 우리 편 분명히 6명 다 있는데 분명히 6명이 다 있는데 말이죠 분명히 다 있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숨어있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 봐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 봐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 봐도 아니라는거 자 분명히 이쪽에 있을텐데 지금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러면 안 나가면 되지 2층에 있는 것 같습니다 2층에 여기있어 여기 일로와 일로와 어 도망갔어 아아아아 늦었어 한발 자 우리 찰리도 먹히고 있습니다 먹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먹혀 뭐야 이거? 자 알파도 맛있게 냠냠 자 재부팅해야 될 것 같죠 하하하하하하 자 재부팅하고 올게요 여러분 요거 매치 끝난 다음에 재부팅하고 올게요 카와이하게 네 텔레포트요 아 이거 메인보드를 갈 건 아니 근데 갈 필요는 없고 산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메인보드를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메인보드를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I haven't been there for a long time, but it's not good for the main mode Right? Think about it You don't have AS, you can get AS But I won't use AS It's the worst thing Let's go Do you think he's on the 2nd? I think he's looking at me He's like a guy He's so strong Oh! Ah! Ah, really? I lost him I lost him After that, he didn't have a shot If he didn't have a shot I'm afraid I'm afraid If he didn't have a shot If he didn't have a shot I'm really scared I've all aimed at this I'm still able to keep him I'm fine I'm fine I think I should have to come back I think I should have to come back Wha... Zon B Equaliest Ecolaires Ecolize Zon B Zon B Zon B Zon B Zon C Zon B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가? 이 층으로 온나간 것 같아 어, 아니네? 뭐야, 이 층에도 아니고? 어디 있는거지? 하늘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닌가? 브라보의 적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이러스 아니에요 아이 참 내가 보드 이상이라면 보드 이상 좀 알았죠? 자, 이게 이거는 백신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심심하면 한 번씩 초기화를 한단 말이야 초기화를 하고 다 깐단 말이죠 바이러스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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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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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하면 어떻게 해 자, 아무튼 그러니까 AS 걸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사는게 좋겠다는 것이죠 괜찮지 않나려나?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안그래? 네? 그렇습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냥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어머머 없는데 메인보드 갑자기 빡 올라가면 CPU 온도도 동반 상승하더라구 아니 근데 뭐 따로 저걸 안 할 거라는 소리는 아니고 스페어 보드를 하나 갖다가 써야겠죠 아무튼 요거 요판하고 대부팅 한 번 하고 올게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보드가 진짜 개판으로 올라온 것 같아 와 어떻게 뽑기 운이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지? 슈퍼 차지 Ahh 근데 두명 잘랑 두명? 야 너무한다 진짜 한 세명 네 명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final CPU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온도를 체크해보니까 이게 온도 체크 프로그램이 lots이 있잖아요 everybody they're allALSE 온도 체크 프로그램이 메인보드 그 메인보드 온도를 내보내주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더라구요 그래갖고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그리스리 온도가 다 제가갖고 오우야 오우 자 아무튼 이 판이 빨리 끝나겠네 2분 2분 남아서 2분 뭐야 얘 뭐야 아니 여기서 왜 앉았다 이런 사고 있어 미친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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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좀 쓰는데? 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랬어? 자 아무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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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 끊는 다음에 재부팅하고 올게요 컴퓨터로 오우 안돼 안돼 살았다잉 오우 오우 막 끊겨 재부팅을 원하는 재부팅 재부팅 끊기는거 보소 어 이럴수가 아 물론 저는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보이는게 개판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부팅을 해서 카와이아게 카와이아게 재부팅을 해서 깍히지 않도록 오케오케 오케오케 아 방금전에 뭐였냐구요? 순간이동 자 아무튼 순간이동하는 거잖아 여러분 왜그래요 자 아무튼 그지가 여러분들도 뽑기 잘하시라고 저처럼 거짓같은 컴퓨터 저처럼 거짓같은 컴퓨터 뽑지 마시고 물론 제가 전부 다 부품을 맞춰가지고 산거지만 자 부품을 맞춰가지고 산거지만요 자 거짓같은거 사지 마시라고 자 아무튼 자 일단은 어 방송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5분정도 걸릴거에요 5분정도 걸릴거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자 아무튼 방송 종료했다가 바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봅시다 자 아무튼 자 재부팅하고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다시 어 리부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크루쉽을 그 다음에 이쪽으로 목소리가 안들려요? 뭔 소리야 목소리 들리죠? 안 들릴 리가 없어요 자 아무튼 자 갑시다 자 친구 한명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분명히 크루쉽을 매치에 친구 한명이 있다고 나오는데 하고 있는 사람 없는데 자 아무튼 갑시다 자 갑시다 모델판다님도 오셨네요 ARTO라라라님 안녕하세요 아 매치하다가 저를 만나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저와 함께 게임을 하시려면 매치를 하시다가 저를 만나야되요 어우 좋다 아주 아주 임파서블한 임파서블한 조건이네 하하하하 자 아무튼 임파서블한 조건이네요 하하하하 잘 보시면서 자기가 나왔으면 그때 바로 낚아채시면 됩니다 하하하하 아 뭐 그냥 농담인데 그냥 웃으시라고 말한 겁니다 아 저는 친구 추가를 안하는데 제가 이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초대하는게 있나 따로? 잠깐만 여기 아이디 입력해서 초대하는게 없잖아 그치? 아닌가? 아이디 정해서 초대할 수 있나? 분명히 같이 했던 사람들만 초대가 될 겁니다 친구나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만 초대가 될 거예요 자 친구이거나 초대를 한 사람만 될 겁니다 뭐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 못할 것 같아요 자 게임하다가 제가 보시면 아이디는 라이벌입니다 자 침추 안받아줍니다 침추 하셔봤자 다 치워버릴거에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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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이 게임은 총싸움장이에요 스페이스 퍼스트 퍼슨 슈터 아 영어 잘 나온다 오늘 스페이스 왜 넣은거야 아무튼 퍼스트 퍼스트 슈터 퍼슨 슈터 퍼슨 슈터 맞나 이거 맞죠 이 단어 맞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나 몰라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빨리 본.. 본토 발음으로 한번 여기다 써보세요 아니 그 본토 발음으로 써야지 본토 발음으로 쓰셔야죠 하하하하 한글로 한글로 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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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터 자 이건 제가 탑니다 자 여기서 대기를 탈거에요 저기로 가면 총알을 맞습니다 저 앞으로 가고 있어 안온다 B로 B B B B 자 B로 올겁니다 어 맞네 맞네 100% 아 이쪽에서 날 공격하러 오거든 오거든 우후 하하 거기 큰거 있죠 큰거 큰거 오른쪽으로 치겠습니다 좋아 자 아무튼 브라보 먹었죠 하하하하 콜 오브 듀티 온라인 버전이라는게 뭔소리죠 콜 오브 듀티는 멀티플레이가 있어요 어메니 온라인 버전이라니 콜 오브 듀티 온라인이 아니 멀티플레이가 어메니 있는데 뭐 온라인 버전이냐 야구례 혼나요 야생 고귀님 뽀뽀 해 줄겁니다 으하우 우후 하儿 아이 미안해요 자 개 아니니까 뽀뽀 안 해줍니다 아니 콜 오브 듀티 랑은 비교하기 뭐 하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 어 해일로 80% 콜 오브 듀티 10% 나머지 그냥 잡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거의 이건 헤일로랑 완벽하게 잘 맞죠 헤일로 헤일로 해보셨나요? 헤일로 안해보셨으면 꼭 해보세요 어쩔수 아쌰 하하하하 자 게임소리 잘 들리죠? 헤일로 해보세요 헤일로 완전 재밌어 이리와 이 자식아 자 저거 내가 잡겠습니다 이런 쥐새끼 같으니 야 쥐새끼 잡아야되는데 그쵸? 어 근데 죽은거 같애 아이 뭐야 내가 잡으려고 그랬는데 자 내가 맛있게 잡아주려고 그랬는데요 어어 누가 날 때린거 같다 자 집안에서 있으면은 우리가 이깁니다 어 하면 아래가 깨지는거 같은 느낌이 난다고요? 그럴리가 우아아아아악 야 근데 우리편이 너무 잘해 알파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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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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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졌어요? 아 지금 어떡해요 흐흐흐흫 자 좋아 아 아래 길게 줄이 있어? 여러분들도 그래요? 아니요 헤일로는 엑스박스 전용 게임입니다 원투는 있어요 원투는 PC로 있을거에요 아마 나도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저는 액박으로 했기 때문에 PC로는 안해봤어요 아마 헬로의 느낌을 알고 싶으시면 원투가 있을겁니다 원투가 원투 그런데 스팀에 스팀에 있을진 모르겠어 스팀에는 없을걸? 아 뭐가 아 몰라 스팀에 있을지도 몰라 나도 몰라요 알아서 찾을거에요 하하 제기만 홀립니다 자 원투까지는 아마 PC로 나왔을거야 그게 왜그랬냐면은 얘네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아이피잖아요 헤일로가 그래서 원투가 나왔는데 나중에 판매량이 그지같은거야 그래서 안나왔을거 같애 아 뭐가 있다고? 아니 뭐 비빗거려요? 비빗빗거려? 잠깐만 뭔가 문제가 있나? 아무튼 짠! 이래도 안돼?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나 게임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없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보는 화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왼쪽에 그림 아래에 맞춰서 선아래 부분이 조금씩 뭐가 문제가 있었나봐 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편이 되게 잘해주고 있어 제가 우리 편이 다 해주고 있으면 지가 다 먹었다 근데 이거 왜 이래 이쁘게 맞춰드릴게요 오케이 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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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나 아무 짓도 안했는데 이겼어 토크님 안녕하세요 페인트83님 안녕하세요 야 내 방송 와가지고 시청자 얘기하지 마요 내 방송 원래 시청자 없는 방송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뭐 그걸 신경쓰고 있어 하하하하 토크님 초콜릿 5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방송하는 내가 관심이 없는데 왜 왜 시청자가 그걸 생각하냐고 하하하하 그냥 그런거 내려놓고 보시게 하면 돼요 만약에 재밌으면 내려놓으세요 해타를 해야 됩니다 해타 여러분 번뇌의 경지에 들어가야되요 자 저기 머리껍고 저기로 가야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재방송을 볼 수 있는거야 아시겠죠 재방송은 그래야 볼 수 있어요 자 잠자다가 해골물도 빨아먹고 그래야됩니다 모델판다님 초콜릿 다시 15개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잠자다가 해골물도 빨아먹어야 예 홀리를 홀리 방송 볼 수 있어요 빨리 오세요 예 많이 먹고 이빨 많이 썩겠습니다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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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사람 많으려면 저런거 해야지 병든어태 우리 초딩분들이 좋아하는 병든어태 그렇게 그런게 사람 많아요 모르시네 이렇게 콘솔게임 우리나라의 콘솔게임 불모지잖아 이건 콘솔 덱이잖아 콘솔 전용게임이잖아요 콘솔 전용게임이기 때문에 이런거라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진짜 인기 있고 싶잖아요 그럼 롤을 해요 롤 롤을 하고 실력이 어느정도 있으면 사람 많이 들어와 이빨도 좀 잘 까주고 그러면 사람 많이 들어와요 아 근데 알람같은게 안들어와? 근데 알람이 안들어와도 저게 나오잖아 알람이 안들어와도 그 누구 방송하고 있다고 안나와요? 재방송을 꼭 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와서 떠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안심심해 아 내가 안심심해야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안심심해야지 그게 뭔소리지? 아 저 빼고는 질차지 없다고? 아니 근데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다른 BJ 얘기는 하지 마세요 러브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슈퍼차지로 한 5명정도 싹쓸이 할 생각을 하면서 한 5명정도 싹쓸이 하면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아 자체 빈하트라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이게 친추를 안하고선 파티에 초대할 수 있을까나? 아아아아 지금 자 지금 데스티니를 하고 계시는 분 자 지금 데스티니를 하고 계시는 분 자 풀스 포고 데스티니를 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파티에는 초대가 되잖아 파티 사람을 게임으로 초대할 수는 없을까? 그게 될 것 같은데 신추를 안하고 하려면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아까 어떤 분이 게임하고 계시다고 그러지 않았나? 자 리벤님 안녕하세요 눈꽃 알라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캡처했어요 여기에 괜히 있다가 생취할 필요 없습니다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악 아 아직 안들어오셨다 자 풀스 포용으로 혹시 데스티니를 하고 계신 분 있으면은 한번 초대 한번 해보게 자 초대 한번 해보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너구리국수님 안녕하세요 아이악 오왁 뭐야 얘네 올 생각이 없나 본데 안 돼 야야야야야야 오 야 죽었어 죽었어 아니 안들어오신게 아니라 지금 게임하고 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알파를 처먹구요 전복, 전복 찰리도 뺏길 것 같은데 우리 편이 잘해지니까 뺏기지는 않겠죠 브라보는 아까 제가 못 잡아서 뺏겼고 찰리는 우리가 다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신경 쓸 필요 없이 알파를 먹고, 브라보도 먹고, 찰리도 먹고 맛있게 먹고 파티에 혹시 저거되어 있으면은 저거될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아악! 떨어진다! 뭐야 뭐야? 파티에 있으면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게임 끝나고 초대해드릴게요 레벨은 몇이래요? 아트 오브 조커님 레벨 몇이죠? 레벨이랑 레벨 8 아, 레벨 8이고 아이템, 무기는 최고로 맞췄죠 그러면 상관없겠습니다 아, 초고수님 아니야? 아, 안돼 우리 편에 초고수 있으면은 내가 빛나지 않잖아요 어우 안돼, 안돼 내가 안 빛나니까 같이 하면 안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아무튼 찰리찰리 베이베 에이, 어디 까불어 아악! 잡았는데 하하하하 날라가는거야, 날라가는거야 예쁘게 날라가는거 보셨죠? 까불으면 저렇게 되는거 하하하하 자, 브라브도 먹고 찰리도 먹고 예쁘게 먹고 맛있게 먹고 오, 뭔 소리야 자, 이쪽에서 대기를 타겠습니다 이쪽으로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아악! 호우 호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원래 이거 까빨대기밖에 없잖아요 못다치면 어떡해 오, 오우야 우리 잘해 야, 근데 찰리 먹히고 있어 이거 뭐하는 짓이야 안 돼 나와, 찰리 자, 여기가 됐고 자, 여기가 됐고 슈퍼 찰리 2인용 호우 호우 오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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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요 오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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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요 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망하고 말았네요 음, 나이스 나이스라고 하실것까지 아니, 왜 나 죽는거 좋아해 나 죽는거 안좋은다며 뻥치지마 조금 뻥치네 자, 일단 나 죽는거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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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끝난 다음에 초대를 한번 드려볼게요 파티에 초대한 다음에 파티에 먼저 초대를 한 다음에요 자, 파티를 먼저 초대해 드린 다음에 아, 몰라,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침출을 한 다음에 초대를 드린 다음에 왕싹을 할게요 미안하지만, 죄송해요 왕싹해도 너무... 실망하지말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저는 침출을 잘 하네요 침출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지만 저는 꽤 패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방구석 페인이라고 그러죠? 히끼꼬모리 같은 사람이에요 농담이고 저는 아무나 침출 많이 해요 막 침출하는데 방송할때는 침출 안합니다 저는 되게 활발한 성격이에요 눈 깨뿔 구라입니다 구라 어 뭐야 야 이건 좀 이상하다 그쵸? 방금 전에 내가 먼저 잡았잖아요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러는거죠? 상관없습니다만 조준하니까 한 방이네 그냥 그냥 확 한 방이군요 자 갑시다 어디 가요? 내 방송 온다며 어디 가 일단 황원님 안녕하세요 아 다른 방송 가시나봐 총 싸움 별로 안 좋아지셔가지고 아잇 어잇 왜 죽었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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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동하러 가신다고 아 운동하러 가신다고 아 그거 못봤어 너무 열정해서 하는 바람에 너무 열정해서 하는 바람에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먹힐수도 있는데 오우와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야 이러면 너무 심하잖아 좋아 자 알파 브라보 다 먹었는데 좋아 자 이제 여기 잡는 것입니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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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 그런데 우리 두 개나 먹혔어 이야 이거는 총체적인 낭봉인데 그렇죠? 매우 좋지 않아요 지금 두 개를 먹혔기 때문에 아홉시인데 운동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자 뭐 상관없습니다만 자 여기 숨어갔고 왠지 이쪽으로 리젠이 될 것 같잖아요 머리만 빼꼼 내빈 다음에 헤드샷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나 어머나 오케이 직장인이신거 아니었나? 아무튼 방학단이 없습니다 방학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방학죠 자 나도 방학 주라 저도 방학 하나만 주지 않으시랍니까? 나도 방학 줘 자 좋아 오케이 아 무슨 게임이냐면요 총 싸움 게임이요 총 싸움 게임 빵야 빵야 게임 빵야 빵야 게임입니다 빵야 빵야 크 nein 악 동일한 아악 아깝다 방학 7 일권을 킵퓨런 거 보缓여놔리見 healthier 무슨 소리야 자 아무튼 자 여기서 아까 쏘더라고 대박이야 저기서 자 우리 편이 우리가 이겼어 자 아무튼 우리가 이겼습니다 위너 하하하하 자 이겼긴 했는데 자 아까 자 아트 오브 조커님 아트 오브 조커님이었나요? 자 일단 여기 나간 다음에 아이디가 뭐죠? 이쪽에서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나? 아 세션에 참가하기가 있네요 자 플레이어 찾기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유럽꺼 맞죠? 북미꺼면 안되는데 별난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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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안했군요 미안합니다 체크 체크 임마 확정 자 그래가지고 세션에 참가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아무튼 자 파티에 초대를 해드렸으니까 파티에 초대를 해드렸으니까 파티에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파티에서 세션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자 초대를 드렸을 때 메세지가 가 있을 겁니다 네? 아니 무슨 소리야 유럽꺼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북미 서버로 해도 자기 계정으로 하면 되는 건데 왜 다른 걸로 하셨을까? 자 클라이언트만 유럽꺼 쓰시면 유럽에 접속이 되고 북미꺼 쓰시면 북미에 접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 하나로요 그거를 다른 계정에서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크림빵님 안녕하세요 다른 계정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키워놓은 거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거 뭐 북미랑 유럽이랑 다 해놓으셨나? 뭐 북미랑 유럽이랑 다 해놓으셨나? 아... 빨리 말해주셔야지 아니 그니까 유럽 계정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 한국 계정으로 해야지 왜 그랬어요? 초대는 알아서 보내드렸으니까 위원생님 안녕하세요 자 알아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션 참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옵션 버튼 누르면 세션에 참가하기가 있네요 자 그럼 그 게임에 세션에 들어갈 수 있나봐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곳에 들어와지겠죠 들어오시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풀스포로 자기가 유럽 서버에서 플레이하고 계시면 지금 말씀하시면 다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다 초보를... 아 초보 탱크님 오셨군요 자 세션 옵션 버튼 누르면 세션 참가하기 하면 아마 들어와질 겁니다 안되면은 왜 있는건지 모르겠고 폭수서울림 안녕하세요 세션에 참가하기 누르면 들어와질 것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자 빨리 오세요 아니요 아니요 북미 서버 하나랑 유럽이랑 아시아 서버 그냥 유럽이랑 아시아 통합 서버 두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거나 일본 거로 하시면 유럽 아시아 서버에 들어오시... 유라시아 서버 유라시아... 유라시아가 아니고 유럽 아시아 서버에 들어오실 수 있구요 북미 거를 하시면 북미 서버로 들어가집니다 예 일본 계정 똑같습니다 레벨 8이시고 무기 좀 맞춰 두셨죠? 그럼 같이 PVP 할 수 있을거에요 일본사람도 꽤 많거든요 아이디 한번 불러주세요 아이디 아이디 뭐 레벨 8 아니라도 상관 없는데 레벨 8 아니면은 약간 저걸 해야되니까 아이디를 써주세요 왜 360... 360 이에요? 하하하하 하긴 나도 360 때 만들어 놔 가지고 아이디가 카페 하하하하하하 파티에 초대를 해드렸고 세션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들어오시네 파티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 여기 보시면 세션에 참가하기가 있어요 제 아이디에 놓으시고 옵션 버튼 누르면 세션에 참가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들어오시면 될 거에요 이거에서 안 들어와지면 어쩔 수 없는데 들어와질 겁니다 바현주님 안녕하세요 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자 파티에서 마이크 쓰셔도 되고 자 초보님 한 분 들어오셨고 아 근데 아까 바운티를 하나 완성했는데 마을을 한번 갔다 오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티에 들어오셨으면 옵션 버튼 눌러가지고 초 참가를 해주세요 굳다 자 여러분들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풀스포에서 지금 데스티니를 유럽 아시아 섭을 하고 계시면 들어오시면 될 겁니다 아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유럽은 프리오더하면 주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저번에 응모를 했더니 하나를 주더라고 그래서 코드를 바꿔서 클라이언트만 바꿔서 해봤는데 내 캐릭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 이게 북미 서버에도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안될 것 같고 일본이랑 그래서 아시아 섭... 일본이 아시아죠 아시아랑 유럽이랑 같이 서버라는 거를 알았어요 아니 뭐 기사거리만 봐도 좀 있는데 자 폭스스로님 빨리 빨리 오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목소리 들리는 거 아닌가요? 파티에 들어온 거 아닌가? 들어오셨죠? 제 목소리는 들릴 걸 생각합니다 빨리 들어오시면 바로 출발할까요? 아 플스4 AS 보냈다고? 그렇군요 여러분들 못하면 막 욕할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농담이에요 자 제 방송은요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모방송입니다 자 보시면은 파티에 들어와 계시죠? 제 아이디에서 제 아이디에서 옵션 버튼 누르면은 세션에 참가하기가 있어요 세션에 참가하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파티에는 이런 좋은 기능이 있어요 자 아무튼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푹스님은 파티에 들어오셨어요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 세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 추가됐어요 방랑자 두 분이랑 BJ 한 명 하하하하 아니 우주선 좀 바꾸시지 여러분 왜 우주선을 옛날 꼬물딱지를 쓰셔서 빨리 우주선 바꾸세요 레벨 8인데 자 아무튼 아이몽님 안녕하세요 자 헤드셋 끼셨으면 말씀하셔도 돼요 말 듣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자 쑥스러우신가봐 자 아무튼 가자 자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자 지금 푸스포로 만약에 하시는 분 계시면은 아 유럽서버 유럽서버 한정으로 헤드셋이 없어요? 푸스포에는 기본으로 이어셋이 들어있잖아요 아 중고사셨나? 아 어차피 말씀 안 하시니까 상관없어요 제 말씀만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해도 이해해주세요가 아니라 안들리나 야는 뭐죠? 반말하신건가요? 진짜 하하하하 아 내가 내가 소리 끈거냐고? 나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그 게임 우선을 우선으로 해주시면 안되고 자 보시면은 자 파티에 파티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게임 우선 있고 대화 파티 우선이 있어요 파티로 해주셔야 됩니다 파티로 해주셔야 돼요 게임 우선으로 하면은 게임에서 소리가 나오대요 게임에서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게임 안에 인게임 채팅 있죠 인게임 채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엑스박스 360도 마찬가지였고요 게임 안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파티 우선으로 해주셔야 파티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아무튼 출발하도록 하죠 우리 우리 팀 파이팅입니다 우이암님 안녕하세요 아이엠 정우님 안녕하세요 자 저는 차리루 갈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제 들리네요 예 들려요 야 근데 너무 커가지고 방송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모 크기가 두개로 들려요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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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어 방송 끌렸나봐 자 일단 갑니다 자 알파를 먹어요 아이야 이건 너무한다 진짜 아니아니 지금 같이 하시는 분 목소리가 들리는데 들렸는데 지금은 안 들려요 꺼버리셨나봐 꺼버리셨나봐 제 목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자 잘 쏘면 이렇게 야 근데 우리편 자 여러분들 자 제 목소리 듣기고 계시죠? 자 듣고 계신다면 자 듣고 계신다면 자 사람들이 한명도 없으면 사람들이 한명도 없는 상태면 저는 어우 깜짝이야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 그 사람이 많으면 저 없는 쪽으로 가셔서 하나씩 뒤로 가셔가지고 한 곳씩 먹으시면 돼요 따보걸림 안녕하세요 자 풀수포로 지금 데스티니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요 말씀을 해주시면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 정신없구만 정신없구만 어 어 전 죽지 않습니다 하하하하하 죽지 않아 푹쓸 할거야 이렇게 전 호락호락하게 죽지 않아요 아악 자 이번에도 자 우리 슈퍼차지로 한 세 명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까 자 아무튼 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나올거 같은 느낌이 아오 자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열심히 Congressman 아하하하하 자 슈퍼차지로 한 세 명 정도 잡아야지 이게 흥하는데 그쵸 아 뭐야 뭐야 아야 아야 이거 왜이래 되게 웃긴거 알아요? 같이 죽었어 자 알파도 먹히고 아주 난리났습니다 우리 편이 그렇게 좋은건 아니야 좋은 상태가 뭐야 이거? 아 중화기구나 많이 안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많이 좋은편이 아닙니다 자 그냥 써줬어 형 자 중화기를 쓰고 있어가지고 나도 한명 죽이려고 도망쳐 도망쳐 왜 안나오지? 나와 우후후 하하 자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있다고 주워할게 아니야? 다 뺏겼어 다 다 오 쉣 뭐야 얘? 장난하나? 자 이상한데다가 찍어버렸는데 자 여러분 자 깃발 뺏기는 많이 잡는다고 좋은건 아니에요 많이 잡아봐도 좋긴하지만 많이 잡으면 좋긴한데 자 많이 잡으면 좋긴한데 자 애들이 한곳에 많이 있으면은 다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돌아가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자 그리고 농성도 잘해야 되고 자 이렇게 가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뿐 야 이거 점수부터가 아주 이거뿐 각각한 차이가 나죠 자 아무튼 저기다가 양념 초공 뭐야 얘 에너지가 다른데 왜 오는거지 아무튼 오케이 좋아 자 부라부라 알파는 우리가 먹고 있으니까 보기만ını 너가 찡 자 뒤치기를 가고 싶었지만 unas 저기서 왠지 나를 보고 올 것 같아서 호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매우 좋아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뺏겼어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죽이면 뭐합니까? 우리 피해 쥐고 있네 안그래요? 이럴수 헤비 암호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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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꺼야 패드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이거 잘하는 것도 아닌데 뭘 패드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연습 이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패드로 그냥 평범하게 이 정도로만 하고 싶으시면 그냥 패드로 게임 좀만 해보시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튼 찰리도 먹히고 있어 그죠? 야 찰리 먹히면 어떻게 해 개이들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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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브라보 브라보도 먹혔어 요거 잡아봅시다 으아아하 날개 있는 토끼지 안녕하세요 잘해 주세요 지금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진다고 나가는 건 최고 치조란 것 같아요 그렇죠? 진다고 나가는 건 치조란 입점 오 야야야야야야야 반칙이지 1대라고 있는데 아 키보드 라우스를... 아니 이게 느리잖아 여기 봐봐 원래 달릴 때는 약간 느리긴 한데 키보드는 훅끗 떨어져요 키보드 라우스를 쓰면은 키바하면 그냥 훅끗 떨어져요 어우 깜짝이야 지금 우리 편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애들을 역사 발로 만듭시다 점수 차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원래 점령 게임은 내가 많이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먹냐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많이 먹으면 좋은데 많이 안 죽어야 더 좋아요 많이 안 죽어야 찬스를 더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갖다 박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몸을 사리는 플레이도 중요해요 자 아무튼 뭐 졌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점령 게임은 다 그래요 총섬 점령 게임은 거의 그런 식이에요 아 이번에는 매우 안 좋았는데 자 아무튼 다시 가봅시다 쪼커님 왜 아까 말하다가 갑자기 말 안 하시지? 근데 이게 말 소리 들으면은 아무래도 시끄러울 거예요 제가 좀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하고 있는 게임하고 있는 분들한테 약간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자 고시퍼님 안녕하세요 아니 방송도 보고 계시는데 또 두 개 메아리를 들으실 필요 없잖아 그치? 아니면 방송 음을 줄이도 되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없앤 다음에 이거를 들으셔도 되고 이걸로 들으면 제 네이티브 음성이 나가는 겁니까? 대빵 시끄럽죠 시끄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업보입니다 업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총 싸운 게임이라 자 아무튼간 자 뭐 미션을 해도 되고 이것저것 다 해도 됩니다 자 아무튼간에 자 아무튼간에 되게 재미있어 보일겁니다 아무래도 총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보고 어우 이거 재미있겠는데 솔직히 하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게임에 콘솔 게임을 안 해보셨던 분들도 이게 PC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누가 PC로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PC로 나온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 게임이다 자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아 총 게임을 안 좋아한다고? 아 그렇죠 총 게임 안 좋아하시면 제가 죽는 거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똑같아요 자 찰리를 같이 먹고 자 먹는 거 중요합니다 점령할 때 같이 있어줘야 같이 있어줘야 돼요 자 점령할 때 같이 있지 않으면요 자 점령할 때 같이 있지 않는다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자 브라보는 자 브라보는 포기하고 알파 쪽으로 가는 게 좋을 텐데 아 비웃을 정도로 못한다고 근데 총 싸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총 싸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만 해보시면 리얼 재미있습니다 리얼 자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 먹히는 곳을 탈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 저는 찰리로 가지만 그 브라보로 갈 거예요 근데 브라보도 사람이 많네요 그죠? 자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그랬잖아요 아싸 자 3킬 자 더욱더 킬을 해보죠 문 Doo 오케이 오우 야 이번에는 좋네요 자 찰리를 먹으러 올뻑입니다 아마 브라보나 찰리 둘 중에 한군데 오케이 잘 봐요 자 장풍 장풍을 짜아악 나쁘지 않습니다만 어머어머어머어어아아 으하아 뭐하겠어요 저쪽에 한 명 없네 한 명 없는데 지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한명이 없는데 지면 안됩니다 한 명이 열선데 지면 완전 거지 되는 거에요 슈퍼차지 와우!! 한 명 아~~아쉽다 그쵸? 뒤쪽으로도 올지도 몰라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브라보를 지키겠습니다 브라보! 좋아 브라보 지켰어 나 혼자 지켰어 나 혼자 자 이것이 뽀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도 뽀록 잘하시면 됩니다 저 찰리에 사람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저는 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알파 쪽으로 가죠 알파 쪽에 왠지 사람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알파 쪽에 한두 명이 아닐거에요 슈퍼 차디! 어, 그게 아니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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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샷건 정빵으로 맞은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방금 전에 진짜 샷건 제대로 맞은 것 같은데 아니었나봐요 미안합니다 아니었나봐요 자 무책이면 홀립니다 네 샷건 맞고요 자 샷건 한방에 머리를 때리면 샷건 한방에 골로 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 자 이런 데에서는 객이면 안됩니다 여러분 살아남는게 중요하다고 했죠? 객이면 안되요 어, 괜히 이다가 뒤질 수 있으니까 샷건 조정 자 자작권 좀 보충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흫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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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헠 여기서 쏠 거란 말이지? 자, A 쪽, 알파 자, 알파 쪽에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죠? 아니 말고 많을 것 같잖아요 어머나, 어머나,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하하하하하하 에? 배틀피... 아니, 총싸움 게임은 거의 비슷해요 총싸움 게임은 컨트롤 거의 비슷하죠 다른 게 거의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우주에서 쓰는 액션이기 때문에 허니쿡장님, 안녕하세요 우주 액션이기 때문에 부유 액션 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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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한다아아 한 3명 정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3명 정도 있을 줄 알아서 매우 좋아했는데 아니었어요, 어? 자, 뒤에 있는데 오오오오 좋아 그러니까 뱅뱅 떠다녀야 돼 자, 헤일로로 해보셨으면 저는 아, 헤일로 헤일로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헤일로 안 해보셨으면 제가 뭐 어떻게 할 얘기해 드릴 게 없어요 헤일로 안 해보셨으면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 쟤 u 뱅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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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요 부유하는 느낌도 비슷하고 안 좋네 자 이렇게 날 살려두면 안됩니다 3명이나 죽였어 너무 불쌍한데 나같은 허자번디 죽다니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와우 위에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C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슈퍼차지 괜히 썼네 자 슈퍼차지 괜히 쓴 것 같아요 자 슈퍼차지 괜히 쓴 것 같아요 자 헤일로가 80% 늘었고 자 믹스입니다 믹스 헤일로가 80% 정도 늘었고 자 홀업이 20% 정도 늘었고 아무튼 카페믹스 커피믹스 거의 헤일로의 느낌 밖에 안난다 보시면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편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그냥 들어온 것이죠 자 조금 있으면 슈퍼차지 게이지가 빤짝! 자 이번에는 슈퍼차지 게이지 뭐야? 왜 이렇게 못잡아 exit 걸렸거든요 아하하하 저기 임이네 대변이네 점프를 exploding 그렇지만 앞에 파랑이 한 명 있었어요 일부러 점프를 뛰었던 모양입니다 방금 추락했는데 누가? 자 아 야 영키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자 일단 한글? 한글이요? 꿈은 클수록 좋죠 흐흐흫 흐흫 꿈은 클수록 좋죠 뭐 나쁜건 아닙니다 짜오! 슈퍼타지! 후우! 아 야 근데 한 명밖에 못 잡았어 맑네 자 원래 꿈은 클수록 좋은겁니다 자 한글이 나온다고 기도를 하면 한글이 나올수도 있어요 한국가나341님 안녕하세요 잉? 승고 많은거 같음 자 펀치 뭐야 뭐야 뭔데? 마지막으로 정우님 안녕하세요 정우님 왜 죽었죠? 으흐흐흐흠 왜요? 아니 닉네임이 자기가 알지 왜 이러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한국하고 가나? 한국하고 가나? 아무튼 저는 알파 쪽을 맛있게 냠냠냠 먹겠습니다 아 반 년 만에 들어오셨다? 털려있었다? 좋네요 반 년 만에 들어오는데도 털려있으면 어떡해 자 반 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 아이디는 털려있었다 뭐 이런겁니까? 뭐 아마 그런거 같아요 아이디 관리 좀 잘하시지? 하하하하하하하 자 아무튼 8월달은 일단은 7월 29일부터는 라스트 오버스 리마스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8월 첫째 주에는 제가 휴가를 가구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라스트 오버스 리마스터를 차근차근 해가지고 멀티플레이까지 멀티플레이도 한 5일정도나 일주일정도나 할 것 같아요 멀티플레이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영재로 1,2,3,4 하고 사일런트힐 2,3,4를 할겁니다 2,3,4 그것만 해도 8월달은 좋게 지나갈거에요 라스트 오버스 리마스터까지 포함하면 8월달은 아 그거 다 못할 수가 있어요 한 시리즈에 한 4일은 걸릴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풀스포로 유럽계정에서 데스티니를 하고 계시면 데스티니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아이디를 말씀해 주시면 아이디를 말씀해 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